태국의 보금화율 0.5% 나콘파롬도 연두색 부분이 나콘파롬입니다. 보금화율 0.1% 미만 천명 중 한명 미만 크리스찬 인구 약 72만 면적 5513km의 충청남도의 약 70% 주안에서 사랑하는 선교회 동역자님들께 저희도 태국당에 발을 내딛은 지가 11년째 접어들었네요. 5월은 꽤 몸이 아팠다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후유증인지 뭔지 모르지만 집에서 견디다가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네요. 10년 전 태국의 선교사로 첫 발을 밟고 태국어 공부에 매진하며 하루하루 고단한 산을 오르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태국어 공부가 얼마나 힘들던지 그때 하나님께 이렇게 하소연하곤 했습니다. 하나님, 선교사 한 사람이 세워지기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조국교회의 후원과 기도 저희 가정의 온전한 헌신의 터위에 이토록 어려운 현지어 공부의 태산을 넘어가야 하네요. 하나님, 부디 저에게 건강을 주셔서 80세까지는 강건하게 쓰임맞게 하옵소서.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리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님 앞에 조만간 서는 날에 우리 모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칭찬받길 소망합니다. 예배당 건축과 교회 상황으로는 첫째, 깔레안 교회. 할렐루야. 2021년 12월에 건축을 시작해서 한창 진행 중입니다. 무교회 지역에 예수님의 몸된 공동체를 세우시고 예배당을 세우시는 은혜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요. 마지막 마무리 공사와 교회 비품까지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드립니다. 6개월째 건축 중에 있으며 예배당 내부 공사 중입니다. 리더들은 매월 정기모임과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둘째, 낱개교회. 낱개교회 예배처가 없는 상황이어서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예배당 임대 기간이 끝나서 새로운 임대 건물을 찾는 것보다 교회 땅에 사무실을 먼저 지어서 예배처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6월 중순쯤에 사무실 공사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그 후에 예배당 공사를 차츰 시작할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순탄하게 전기연결 공사와 지하수 공사가 진행될 수 있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셋째, 타파넘 교회. 약 5년 전에 하나님께서 타파넘 지역으로 가라 라고 선명하게 말씀하신 곳입니다. 태국에서 유명한 절이 있고 전국에서 불교도들이 방문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영적 전쟁이 매우 심한 곳입니다. 적은 수가 모여서 예배하지만 태국에서 특별한 지역인 만큼 의미가 남다른 예배 공동체입니다. 최근에 새로운 예배처를 임대해서 인테리어 마치고 사용 중입니다.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로 예수님의 구원이 힘있게 임하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일 예배 타파넘 교회 임대 예배처 중고등부 인카운터 2기 2021년 12월의 1기 이번 4월의 중고등부 인카운터 2기를 2박 3일간 가졌습니다. 지역 10개 이상의 교회들이 100여 명이 모여 연합으로 진행하였고 많은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교회의 다음 세대 사역자들을 세우기 위한 비전을 가졌습니다. 1년에 두 차례 정기적인 사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도와 금식 그리고 재정적 헌신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태국에서 장례식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태국인들에게 절과 사찰은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의미합니다. 반면에 현지 교회들은 상대적으로 너무 미약해서 성도들 장례식을 치를 때 어려움이 있고 태국 불교도들이 보기에 기독교 장례식은 상대적으로 많이 초라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역 교회들이 처음으로 장례식 연합팀을 만들었습니다. 장례규모, 의리 절차 등을 기독교화해서 진행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교회들이 참으로 연합의 기쁨을 맛보았고 마을 불교인들도 기독교 장례를 통해 보금을 구체적으로 듣고 교회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져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장례식 연합팀을 통해 마을 주민들이 보금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오길 소망합니다. 장지 앞에서 유고를 들고 행진하며 조문객들에게 보금 전파 하나님 교회의 인형극팀을 세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인형극팀 태국하늘 기차를 보면 닫힌 문을 여는 열쇠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금을 들고 학교, 마을, 도시 등 어디든지 부드럽게 들어가 효율적으로 보금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인형극팀이 더욱 잘 준비되어 용감하고 충성스러운 보금전도팀이 될 수 있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선교센터와 153 크리스찬 기숙학교는 사역들이 뿌리내리고 확장되어감에 따라 선교센터가 절실히 필요함을 느낍니다. 현지 태국 사모님이 7500평 땅을 하나님께 드린 그곳에 선교센터가 세워지길 기도합니다. 나콘파논도와 태국 동북부 그리고 메콘강 남부 라우스 지역이 함께 사용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크리스찬 기숙학교 153학교가 세워져 선교센터의 사용이 극대화되길 원합니다. 6월 말에 미국 은혜아닌교회 프리덤국이 이곳을 방문합니다. 이 사역이 현지 교회 지도자들에게 먼저 적용되어 각 교회들마다 잘 정착되길 원합니다. 7월에 미국 은혜아닌교회 VBS 여름선경학교 팀을 통해 현지 교회들과 학교에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보금이 뿌려지는 곳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10월에 은혜아닌교회의 성경적 재정교실 팀이 방문합니다. 선교지에 잘 적용하고 자립화하여 현지 교회들이 튼튼하게 자라나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윗마을 사역은 코로나 기간 동안 멈춰 있습니다. 하지만 머지않아 하나님께서 문을 다시 여실 것입니다. 그때 저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